할렐루야 6월 30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계난을 낳았고 계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낳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노스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드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하라 하여 이르되 여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라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하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하는 500세 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이 시간 희망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단일 목사님께서 큐틴도해 주시겠습니다. 알렐루야 자 오늘 표제가 희망의 역사인데 과연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곳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과 소통이 열린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뚫는다는 표현으로 자주 썼는데 우리 청년대학생들 지도하면서 기도가 뚫린 아이와 뚫리지 않은 아이의 차이점을 알아요. 뚫린 성인과 뚫리지 못한 성인의 인생의 차이점을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뚫린 사람은 존귀해집니다. 하나님과 뚫린 사람은 형통케 되는 능력을 얻습니다. 한란과 권고와 피팍이 없다는 말하니 그러나 약속을 붙든 사람은 요셉같은 자유함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엄청난 인류의 이 족보 또 장수의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오늘 1절 2절을 보시면 창조를 하나님은 요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의 개별을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놀라운 사실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 아담 이후에 아담의 모양을 따른 사람들은 결국 오늘 1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양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존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았는데 내가 무슨 얼마나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그리고 한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함과 생과 야벳 인정차별을 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어느 족속이든 간에 은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헬라인들은 철학을 추구하고 로마인들은 법률과 정치에 능한 어떤 제도권에 탁월한 족속이 되지만 유대인들은 종교성이 강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흘러지는 함과 샘과 야벳 같은 경우도 노아 홍수 위에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이 다 각자 은사대로 그 종족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중에서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21절에 에녹은 65세의 무두셀라를 낳았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 한 사람이 무두셀라요 에녹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인이 낳은 아들 에녹, 그 에녹 아닙니다. 이름이 동명이인입니다. 에녹은 에녹성을 진 그야말로 성을 최초로 쌓은 자지만 오늘 여기 에녹은 누굽니까? 야레세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에녹은 65세의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 유명한 300년 동행의 최초의 하나님과 인마니엘 한 존재 오늘 여기 에녹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온 가인의 후손으로 가득 찬 하나님과 예배가 막힌 세상 속에서 내 형상대로 지은 받은 존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이뻐하고 그를 존귀히 여기고 그를 귀히 여기는지 모든 인생이 가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길을 예배자는 극복하고 예배자는 그것을 패스할 수 있는 위대함을 보여준 거예요. 예배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는 유브리스 7장 말씀을 깨뜨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깨뜨리는 이미 하나님의 상급으로 열려진 죽음을 이긴 부활이 여기 숨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 지상에서 가장 영원한 곳이 뭘까요? 사업으로 예배하고 직장으로 예배하고 직업으로 예배하고 내가 운동으로 예배하고 내가 하루 살면서 예배하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 때에 아담에게 줬던 축복의 영이 그대로 흐름을 볼 수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변이라. 저는 이거 기도할 때마다 자주 눈물이 맺힙니다. 그럼 이게 서글퍼서 울까? 참 가려내서 울까? 아니요.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너무 소망에 찬 그야말로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성령이 살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주인이고 내 것을 챙겨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맛봐야 되는 것들 속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 그 흐름이 하나님은 애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오늘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이 땅에도 예배자를 찾습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이 오늘 소중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찾습니다. 에노스, 에노, 여호아이를 부르면서 하나님은 그 예배의 후손들을 이 땅에 계속해서 재확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보십시오.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 그리고 무두살라는 오늘 오래오래 살면서 오늘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한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 노아.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이 어떤 자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의 가문에서 노아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120년 동안 지켜가면서 그는 산에 올라가 열심히 하나님의 순종의 배를 지었던 노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는 이 아들 예비하는 아들이요. 순종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들. 에노, 노아, 무두셀라. 하나님의 안위의 후손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진멸한 이후에 32절에 노아는 500세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 후손 가운데 가인의 후손이 물론 있습니다. 가인의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나 예비하는 후손이 반드시 나와 다시 한번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믿음의 후손이요. 희망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꾸는 꿈의 후손입니다. 예비의 줄을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결코 경호리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는 이 은총의 라인에 서게 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뚜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